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공예령 기자, 국내 최초 뉴스 전문 포털 사이트 뉴스 랭키 대표 최신영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익 채널 ktv 국민방송 원장 성경환 이 주최한 2022 ktv 국민기자단 발대식 및 치상식에서 최신영 대표가 시니어 주부 부문 우수 국민 기자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 리포트 우수 국민 기자상은 지난 1년 동안 국민 리포트를 제작한 국민 기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의 질과 기여도가 높은 국민 기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문화체육부 장관상이다. 심사기준은 1차 내부 심사를 거친 후보작을 대상으로 리포트 창의 성표현력 완성도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진행해 채점 결과 총점 상위 4명 팀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과 함께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올해 수상자는 캠퍼스 청소년 부문 이장원 국민 기자, 시니어 주부 부문 최신영 국민 기자, 글로벌 다문화 전문 부문 김웅경 국민 기자, 우수 리포트 부문 최우선 박성애 국민 기자 등이다. 캠퍼스 청소년 부문 이장원 국민 기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장을 7일간 취재하며 국민적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식을 전달했다. 시니어 주부 부문 최신영 국민 기자는 중청 지역 활동 기자로서 코로나 상황 속 희망을 주는 아이템 및 생활 속 안전 문제를 제시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리포트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아이템을 제작했다. 또한 뉴스랭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리포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ktb 국민 기자단의 활약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다문화 전문 부문 김웅경 국민 기자는 독일에 거주하면서 교민들의 산과 한류를 다룬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 밀도 있고 생생한 리포트를 제작했으며 코로나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림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독일 한인사회 등 시의 적절한 리포트를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 우수 리포트 부문 최유선 박성애 국민 기자는 대구 지역에 사라져가는 옛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취재한 다양한 리포트 중 영주대장관 명품 호미케이농기계 세계적 인기가 sns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 ktb 위상 재고에 기여했다. ktb 국민 기자단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소통 창구로 오래 선발된 국민 기자단은 캠퍼스 144명 시니어 17명 주부 10명 전문 2명 글로벌 2명 다문화 기자 1명 등 총 176명이다. ktb 국민 기자단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임 기자들과 함께 활약한다. ktb 국민 기자단은 24일 오후 4시 세종정부청사 17동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정책방송원장을 비롯한 수상자와 내부 관계자 등 최소 인원 참석으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ktb 국민 기자단은 24일에서 50원에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